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다리를 내리라 와 얘들아 우리 시작했어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풀입니다 오늘은 공포 게임 랩포드의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불리는 백포 블라드라는 게임을 바로 우리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할 겁니다. 토끼와 버릴라 그리고 염소와 같이 홀리 쉣! 좀비 게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를 선택하세요. 사자 능력치 주는 거 같은데? 대바베 퍽 같은 건가? 약간 버프 같은 거 같은데? 나 왔어. 나 샀군. 누구야! 누가 나 썰었어. 누구야! 땡큐. 어디로 가? 가자. 위로 올라가자. 나 저 역이라서 앞장서면 안 돼. 연장자인 은별이. 그래. X발 오빠! 욕하지 말아요. 저 유튜버 치고 있어요. 욕하지 말아요. 알았다. 뭐야 이거. 보이면은 나 주먹이네 그냥. 나 그냥 근접으로 다 째려잡는 중. 야 우리 팀 잘한다. 나 좀 잘하는데? 그니까 그니까. 잘하면 좀 섹시할지도. 그니까 그니까 지금. 요새 봉고추이 제일 섹시해. 아 미쳤어.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세상 남자들한테 다 총구 들이제고 상의자면 상길뜬?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가리 내리보려고 eccl.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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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던, 던, 던. 1버. 아아아아아아아아 back tiene. 생각이 어딨어? 망개야. 괜찮아? 이거 그래도 중간에 살아나는 고 있을걸? 내가 살려줄게. 아니 이거 조심해야 돼 게임이 언제 이게 함경 같은 곳이 숨겨져 있어서. 되게 터졌어. 나 prone 거에 떨어진 건데 나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데 나 살려줄게 어 나다 선생님 누가 드렁퉁 얹었어요 나 좀 잘할지 혹각이 죽겠어 나 왜이렇게 잘해 은균언니 좀 떨어지려고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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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마귀야 내가 살려줬어 봤지 고맙다 해 빨리 너의 생명의 은균이야 아 님들 여기 여기 너무 어두워 얘들아 괜찮아 도와줘 은균 나 도와줄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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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코감아 고맙지 고맙지 와 새들은 무리를 물려오게 그래서 죽였어 내가 우리 물려오겠다 이제 아 잠깐만 나 떨어지 못하 괜찮아 만기야 편하게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래 오 이 tools Knife 은별아 나 곧 죽을 것 같아 총알이 하나도 없어 어 이게 바로 전후회인가 아 휴 이거다 오 오 다들 어디 갔지 나와 나와 여기 밖에 있어 아 몰려온다 도망쳐 나 이런거 밖에 있지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내가 뒤에 다 막아놨어 오 나이스 아니 오빠 뒤에서 뭐해 나 다 잡았어 뒤에서 우리 아빠? 아 배고 세치지 말라고 아 Putin 야 noodles 왕 왕 형 아무튼 다 죽었다고 여기 가면 살아날거임 아 그래? 야 미자 간다 나 미자 아니야 야 역시 만개 우와 야 안죽이고 구경한게 아니라 열심히 죽였는데 이상하다 열심히 죽인 45킬의 은별 어 슈루탄도 살 수 있는 거 나 돈 얼마 있지? 줄 수 있지 않나? 기다려봐 누가 나 때리는데? 기다려볼래? 아이 푸르네 나 아냐 나 쫓아져줬어 쟤 저저저저 오프파이더 나 배열을 게 싫은데? 이거 쓸 사람 이거 백성에 배열당 얘들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나 길툴게 나 믿어 응 나만 믿어 나 오버친 같다 오버친 같다 총 쏠게 너한테는 하하하하 총알 날라오면 나야 나 저거 뭐야? 뭐야? 살려면 쟤 뭐야? 알고있다 얼굴 저희 저격에 한 밈도 나 Snores 다른zeniu 우린 망했어 와우 와이프 야 우리 깰 수 있는거 맞지? 야 우리 게임 이거 10초 시작하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했던 애들 다 무릎 꿇어 온다! 온다! 야! 온다! 이런뻔! 아! 이런뻔야 되나? 런팅! 와우! 이거 던진다! 어! 아까도 제대로 못해! 아! 여기서 하는 건 간다! 아! 던진다! 아! 던진다! 와우! 와! 우리 떨어지게! 포레프! 포레프라트 다 됐어! 왜 이런 거 알아? 야 안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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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버리길 은별아! 할 수 있다! 우리 다 만들어줬어! 판 다 깔았어! 오케이!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이기겠다! 뭐야? 아우! 이게 마지막 이 영상이야! 이거 빨리 죽여야 된다 이거? 아우! 아우! 자꾸 나한테 돌 던져! 나 죽였어! 나 아파! 나 아파! 내가 죽였어! 나이스! 야 우리가 해냄! 야 우리가 해냄! 감사합니다! 간다요! 아우! 107원 있다! 아우! 셀콘 선정했다! 여기 뿌릴게요! 오케이! 어! 꼭꼭꼭꼭감님! 여기 뿌릴까요? 꼭가마? 자동차 알람을 울렸다는데 아! 내가 울렸어? 저게 이게 우리끼리 타타라고 이름 써준 누가 했는지 조용히는 게 좀 더 힘들어요 셀콘 뭐 한마디인가? 아우까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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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잠긴 문에는 리듬 무리를 부를 수 있는게 있대요 그럼 어쩔 건데 여기 SMG 그냥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어? 조심히 열었어, 나는! 아, 뭐 여기까지 내려오냐? 님들 치료제 있는 체럿? 나 풀피! 나 체류 좀 해주라. 아니, 나 자랑한 건데? 나 풀피라고. 엿더라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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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리고 싶어! 죽어버리고 나왔다, 죽어버리고. 자, 이제 피 나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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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아, 여기 미친 함정들 숨겨져 있네, 이거. 이게 함정이야. 여기서 좀비가 대포망약 날라오. 미X 좀비 새끼 저거. 나 아픈데? 나 아픈데? 나 아픈데? 뒤로와, 뒤로와. 아니야, 은별아, 너 안 아파. 너 그거 착각이야. 저 게임인데! 그거 너의 오해야, 가.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빨리 가. 오빠, 고급상자 있잖아! 야, 고급상자 없어. 누가 있대? 여기 있잖아, 왜 저게! 아, 진짜? 왜 지려해줘! 아, 그래. 그 풀인 칭찬 하나, 장점 하나. 아, 진짜? 어, ㅅ더 어렵네. ㅅ끝 죽어라, 그냥. 아니, 아니, 오빠 미안해! 오빠 오빠. 오케이, 칭찬 한번. 엉덩이가 너무 예뻐. 이거, 이거 성희롱당한 거 아니냐, 나?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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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나이스! 나이스! 나이크가 있어. 나이크가 이겼어! 나 이겨 안했어! 오오오오. 야, 나 저기 준 데미지 9밖에 없어. 나 진짜 저기 앞에 하나도 없었어. 오빠가 앞에서 막아준 다음에 난 뒤에서 막는다 했는데? 애초하다 뭐라고 그럴까봐? 나 오빠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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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 나 아니었으면 마음 놓고 앞에 싸울 수 있었겠어? 오빠 짱해 고마워 짱이야 짱이야 어우 그렇게까지 짱은 아닌데 고마워 야 진짜 짱은 아닌데 나 진짜로 으하하하 아 이팡 안에 와 이팡 안에 와 치료 치료 안 해 가이지마스 아 쟤 팔 왜이러기냐? 망비언니 치료 안 해 가이지마스 치료달라고? 이제 어떻게 해지지? 우리 앞에 바로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파 아 아파 면 안 남았어 면 안 남았어 여기 짙지 않아 여기 짙지 않아 지키야나 서른만 죽으면 끝 그냥 쓰러지는데? 나야 아니 얘들아 우리 이럴수록 힘을 합쳐야 돼 오빠 오빠 어딨어? 오빠가 앞으로 가지면 안 돼? 나 지금 앞에 있는데? 너가 제일 뒤야 너 누구 보다니야 지금 어디에? 어디에 그 고고 갔네 고고 나 피없다 샷건이라도 힘드네 이렇게 여기까지 온다고? 나 믿어 믿어 맞아? 뭐해 잠깐만 나 살려줘 내가 죽이고 있어 나도 살려줘 점프하라고 점프 점프 점프하라고 점프 아 오빠리 똑바로 야 안녕 야 공장 충격기 사용했다 형 살리려고 아 고맙다 야 덕분에 피가 더 많은 듯? 야 잠시만 야 저 고릴라 좀 어떻게 고릴라가 왜 나무를 왜 못하는 거야 돌을 고릴라가 왜 떨어지는 건데 야 구경만 하지마 있어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고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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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셋이 똥같은 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달려 지금 우리 달려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해 너희 야 은경아 내 화면 봐봐 내 화면 보고 얘기해 지금 아 뭐야 별로 없네 지질래 뭐가 별로 없어 이게 아니 있잖아 통으로 죽여 야 우리 카창도 없었어 저거 다 쐈어도 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니 여러분 저희 제일 쉬운 날도 안 했어요 저희 베테랑이었음 어 진짜? 아 그래? 왜냐면 내가 팀킬 다들 하는 꼬라지 보고 싶어서 팀킬 있는 걸로 해가지고 베테랑이야 대박치네 잘 다른네 그러면 잠그기 했고 잠시만 저 카드 선택 중 카드 선택하면은 이제 나만 방망인 거야 아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프렌셀 후 성공 망간 거 아니야? 헐 여기까지 왔어 어 그 그 그 방망이 들고 온다 아 아 아 아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어 뭐야 나 왜 나 어째서 나 어디서 나 어디서 어째서 아 미안 안 쓸게 아 미안해 나이스 형으로 나이스 형으로 나이스 형으로 나이스 형으로 와 은별아 너 진짜 잘했어 방금 아 휴가 너 봤어? 와 너 너 맞는 거 존나 섹시했음 진짜 나이스 권총 SMG 차량 필요한 사람? 나 죽어 왜왜왜왜왜왜 나 그냥 일반 전민 줄 알고 프리드파트 위에 있길래 어 어 지켜줘야지 이러고 쏟는다 어 이거 둘 오케이 어 도구 상자 있는 사람 어그로 핑퐁 해버렸다 어 맞지 앞에 어 준비들 다 떨어졌는데 죄송해요 저거 그만 내리세요 화이팅 프린 클린 오빠가 죽었었는데 아 쟤 침뱉도 미친 너무 많은데 어 하나님 오갓 다다보 실패했어 오갓 오갓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제맛 터지마 끝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말씀 아 뭐야 왜이렇게 잘해 어 프린이 형 보여주나? 오갓 신쿵 고 남자들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살아 다 살질되는데 다 살지 않나? 다 살지 않나? 저기 엄마인데 아 씨X 뭐야 왜 Feels 오갓 아 그거 바로 뺐는데 아 비리시 typ이 진짜 까지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니 엄마 있었는데 엄마가 있네 뭐라고? 뭐라 했어 너? 아니 아니 게임해 아 나 죽겠는데? 올라와봐 은별아 올라와봐 아 아 신상충격기 있는데 어깨땅 나보는데? 어깨땅 나보는데 살려줬잖아 아 여기도 여기 소총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거 왜 도와줘야돼가지고 나 죽음 나 죽음 와 장난이긴 하네 야 애들아 뭐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쫄거야? 뭐 만개 자신 없어? 은별아 쫄은거 아니야? 은별아 자신 없어? 어 나는 야 올라와 은별아 올라와 야 자신 없냐고 야 자신 없냐고 야 자신 있어 없어 이피 안다는데? 자신있다고 오빠 엉덩이에 또 희롱당할래? 야 너 그거 진짜 증거하겠습니다 가자 야 이거는 깰 수 있다 진짜 깰 수 있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 오케이 제일 먼저 죽은 사람 이거 파이퍼폭탄 사라는 거 있잖아 저거 다 사나? 저거 다 사나 저것만 연달아 한 명씩 쏘면 게임 끝나긴 하면 그럼 밑에 있어도 돼 나도 사셨어 다들 탄약도 되면 사도 돼요? 이번에 피 그냥 아껴보자 엄청 아껴서 해보자 아 그래? 아 나 이미 많이 날아간거 같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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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어깨 왜 여기 들어와 어휴 왜 여기 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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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보면 한번 더 뒤로 빼 뒤돌아 봐서 그냥 나이스 야 우리 이제 전문가야 오우 오우 써있네 오우, 아찌간도 세진 아 나 어그로 핑퐁, 아 진짜 좋다 파이프 우리 처음에 되게 개그 요소로 좀 많이 했다가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브리핑만 하면서 게임하는 거 알아? 너무 섹시한 거 같아 우리 잘하는 듯 샷건탕에 남는 거 꼭 감히 주고 나 이제 저거 부르고 도망갈 테니까 쭉 도망가 한견이 있어? 어디로? 저기 저기 우리 왔던 곳으로 땡큐 저기 자리 잡아놔? 못 올라가나? 춰다 뭔가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파이프 폭탄 좀비 많은 거 같으면 만개랑 은별이가 좀 한 번씩 따로따로 던져주면 좋아 만개가 먼저 던지자 그리고 이거 먼저 터트릴게 여러분 하얀톤 내가 터트릴게 얘들아 아, 그렇지 나 하얀톤 못 터트렸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하면 되잖아 야 하얀 그거 던져, 하얀 수리탕 던져, 수리탕 빨리 수리탕 반짐 건졌어, 건졌어, 건졌어 늦었다, 나 누웠어 나 아니야, 할 수 있어 살려볼게,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야 지켜줘 봐 나 지켜줘, 지켜줄게 나 지켜줘, 지켜줄게 수리 수리 다 멈추게 될게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아, 이렇게 끄럭내도 안 돼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다 야, 우리가 헤넌스 애들아 안전가옥에 들어가세요 아, 나도 팔폭탄 있었구나 팔폭탄 하나 먹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거의 다 깼었네, 아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나 피없어요 집중, 집중도 개쩐다 이 게임이 참 위험 사모점마다 아, 이거 때려나 때려나 아, 진동이 돼 야, 우리 다 깼었던 누구세요?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우리 세이브 포인트 됐다 세이브 포인트 됐다 얘들아, 드디어 우리가 챕터2 클리어했음 나이스 얘들아, 이제 챕터3 오케이 얘들아, 우리 거의 다 깼네 챕터 겨우 8까지 있는데 거짓말하지마 정말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 1에서 4까지는 쉬운 챕터고 5에서 8까지가 진짜 어려운 챕터 에이, 거짓말해 이게 어떻게 쉬운 거야 우리 베테랑인데? 그 두 시간 반은? 어 이거 두 시간 반이면 깬다 했는데, 사람들이 어라? 어라? 그거는 난이도가 우리가 아니잖아 아, 그냥 우린 베테랑이네 그러면 딱 3까지만 깰까? 여기까지만? 그래 죽어, 죽어 오X야, 이거 뭐야 어, 깨고나 어, 깨고나 니가 왜 여기 도 나와 니가 안해 도 나와 시스템이 그렇게 저간한 듯 여기 밑에 애들 개많아 얘들아 내가 저걸 부시긴 했거든 뭐를? 뭔가 많이 이렇게 오는데? 얘들아 도망가 앗덩이 도망가 도망가 아, 떼 아, 떼 어떤 길에 좀비는 건데 수아있어 살려줘 아아아아아아 아, 슈 아, 슈 오, 이게 맞냐? 난이도? 아니, 얘들아 잠시만 아, 얘들아 잠시만 어깨 많이 때리는 중 얘들아 잠시만 이거, 야, 빨갱이 3명 모이니? 아, 슈와이 뭐하게? 야, 수리타니스 던져, 수리타니스 던져 뭐야? 어? 던졌어 버그인가? 버그인가? 버그일거야 이건 분명 버그야 애들아, 집으로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다리를 굽노라 어떻게 서둘러 야, 큰일 났다 얘들아 이거 무한웨이보 같은데 그래, 그 집 왔지요, 얘들아 아니,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무한웨이보야 내가 보게 들어오네 여기 벽에 재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아 애들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버그야 저렇게 멀리 있어 어? 언제 갔어? 나 항상 너희 곁에 있어 나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지랜아 하지마 야 나 새로운 팀원 구함 요기서 어? 뭐해 버리지마 새로운 팀원을 구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데 내 새로운 팀을 소개할게 얘들아 봐봐 너희랑 다른 그 특수 모델 특수 모델 우리 하나 야 봐봐 우리가 봐봐 여기 포팔물을 설치해야되거든 하나 둘 셋 네 됐다 이게 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자 왜 자살했어 그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우리 나 혼자서 저 포팔물을 설치하러 갈 자신도 없었고 우리 그런거였지? 헷갈린거 아닌지 오빠 아 진짜 내가 은별이도 아니고 진짜 우리 여기가 끝이야? 다음에 또 모이면 되지 돼지라고 했어? 응 조심해줘 미안해 온순해졌네 오빠 되게 나 온순해 원래 그러면 푸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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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